그런데 이게 안 뛰다가 뛰는 거잖아요.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. 이게 좀 몸이 올라와서 괜찮은데 안 뛰다가 뛰니까 지금 장호가 되게 힘든 때예요. 진짜 처음에는 죽겠더라고. 멋있다, 멋있다. 좋다.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은데? 그렇지. 원 모 타임? 한 바퀴 더. 숨이 안 차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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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뛰었던 게 한 6분 30초. 6분 30초에 4km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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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안 가져간다니까. 한국 사람아 좋아. 자정동 빼고 다 안 가져가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아, 기대된다. 아, 좋다. 눈빛이 좀 살아났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기운해.